안녕하세요. 제브로티비의 제브로박사입니다. 여기 그린 코뿔새 어때 보입니까? 멋지죠? 네, 다를 게 아니라 그 개콘에서 출연한 그 유명한 그래 그 코미디언 중에 이가은 알죠? 네, 이가은님 아시겠죠, 여러분? 그분 팬 캐릭터로 만든 캐릭터인데 네, 모티브가 그렇게 네, 조류 모티브가 붉은 코뿔새입니다. 제가 만든 그 캐릭터의 모티브가 우연히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은 혹시 붉은 코뿔새를 본 적은 있으십니까? 네, 서울동물원이나 주렁주렁을 간 사람들이라면 본 적 있으시겠죠? 서울동물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붉은 코뿔새를 도입했는데 이건 창경원 시절부터 살아온 큰 코뿔새가 노안으로 폐사한 걸 대비해서 도입한 녀석들이라고 하는군요. 참고로 2022년 하반기에 그 두 마리 중에 수컷 개체가 폐사했다고 합니다. 일단 그 이가은님 캐릭터는 네, 당연히 그 제가 그 앵그리버드에도 팬심이 있고 그분에게도 팬심이 있으니만큼 이렇게 만든 겁니다. 뭐 어쩌면 할과 헷갈리기 쉽겠죠? 앵그리버드 캐릭터가 어쩌면 아니지 실제 새로 치면 토크 툭한과 헷갈리기 쉽겠지만 엄연히 다릅니다. 어쨌든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편의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!